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졌습니까? 이 강대상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대상이 망가지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니까 자꾸 이 나무가 가루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고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죠? 강대상의 의미는 소중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나무니까 고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졌습니까? 태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태어났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원치도 않는데 뚝딱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문제가 생기면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망가지면 인간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는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간이 망가져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나오지 않고 자꾸 우리가 문제가 없는 곳에 해결이 없는 곳에 열쇠가 없는 곳에 자꾸 찾아다니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 붙잡고 아내 붙잡고 자식 붙잡고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우리 인간이 망가졌다면 누가 우리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다시 회복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죽음 아래 놓여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까지 다 물리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근거는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지닌 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 죽음을 극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왜? 왜?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사람이 나의 상처된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가지고 낫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해결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음을 해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5년,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간보다도 내가 하루를 신앙생활하더라도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치유가 되고 구원이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언어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늘 불평 원망했던 나의 인생이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이런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는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귀신 무서우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귀신 다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 성령의 은사들을 주장하는 외치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슨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처럼 이야기하거든요. 다 잘못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근거는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망가진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과 치유를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신 것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를 얼마 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 특별히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어떤 비밀이 더 필요합니까? 뭐 어떤 방법이 더 필요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미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벵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 일로 인해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로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로다 난리가 난 거죠.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면서 이들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들. 이것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사야 몇백년 전에 이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우리 주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주셨고 우리의 죽음을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왜 걱정합니까? 왜 우울해요? 왜 우울해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찬양이 넘쳐나고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문제가 있는데 안 나오십니까? 많이 찔리시죠? 저도 많이 찔립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물론 의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오늘 현대인들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정신과도 의사를 찾아갑니다. 상담합니다. 약을 먹습니다. 수면제 드세요. 좋습니다. 100%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도 의사와 약을 의지하는 오늘 현대사회 속에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파나마에 가보시면 너무 가난해서 몸이 아프면 갈 데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갈 데가 없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요. 큰 교회는 좀 덜한데 작은 교회일수록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왜?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찾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찾는 데 열심을 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구원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안에 치료자가 없어서 너희들이 이방신들에게로 가느냐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라파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다이 능력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왜 이방신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난리냐 하나님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답답한 마음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픔이나 심지어 병듬이 있으십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워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이 금요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세상을 바라보니 주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손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내용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잘 아시죠? 법적으로요 그 상소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 상소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을 재판관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상소하면 가야 돼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순간 이 기도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성육신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는 법적 근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적게 해서 물론 또 어느 정도는 차이는 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열매로 인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극률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허공을 향한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근거로 법적 효력이 있는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오 주 예수여 나를 극률히 여겨 주옵소서가 이 교회의 대표적인 기도였어요 왜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치유, 회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은 마태복음 16장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고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17장의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어디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변화산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여기에 키폰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극복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나 도마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로 보았어요?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이해 되시죠? 신앙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말이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시려면 우리의 눈으로 봐야 합니까? 믿음으로 봐야 합니까? 믿음으로 봐야 하죠 그 믿음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신앙 고백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려면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 복음이 왜 중요하고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구원과 은혜와 치유가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예수 그리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겉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도를 눈으로 보시면 누구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근데 그 믿음의 눈은 누구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변화산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 중 세명인 베드로와 요한 야구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일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무엇을 본거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거에요 자 이해가 되으시죠?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열려요? 하늘나라가 열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모세와 일리아도 본 것은 하늘나라에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의미는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색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때 바울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누구를 보았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육신의 눈은 빛이 너무 밝아 볼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그 빛 앞에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 육신의 눈은 땅으로 향하고 있지만 바울이 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본 거죠 자 주님만 보았어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과 동시에 무엇을 보았어요?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이것이 요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시에 천상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고백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자 이 고백은 뭐가 더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예 사실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늘나라를 보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는가? 모세와 엘리야는 구의학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고요 왜?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이었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세는 죽었지만 무덤이 없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며 살아가 있죠 그게 하늘나라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땅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변화산상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는 이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 강단에서 윤리나 도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전에는 몰라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도둑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천국을 경험하시면 이 세상은 해결되어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를 나라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예배 나가야 되고 기도 나가야 되고 말씀 보는 게 힘들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부터 걸리느냐 신앙 고백에서부터 걸려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봐요? 우리 주님 계시는 천상을 보는 것이죠 그게 변화산상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고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길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하길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주님 여기서 삽시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몇 번 보고 기도를 얼마 해야 되고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솔직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천국을 본다니까 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본다고 하니까 저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배를 잘 나오는 분들도 아니고 진짜 신앙인은 성경을 받아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천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변화산상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본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느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보고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고 상처받습니다 하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말에 넘어지고 사람들이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땅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간질에 걸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냈다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귀신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제가 그냥 백만불 좀 벌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백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것은요?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무엇이 보이느냐? 귀신이 보여야 되고 죄가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빛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지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보인다면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엎드릴 필요도 없고 눈물 흐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코로나로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코로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난미에 있었을 때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하고 매주는 간 것이 아니라 몇 번 안 갔습니다 한 번 빈민촌을 따라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못 살든지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저희가 가니까 물질적으로 도와달래요 그래서 아이가 먹을 것이 없고 먹일 우유가 없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주머니를 다 틀어서 청년들이 돈을 한 백불 정도 모아가지고 그 가정에 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 받은 백불로 우유를 사고 음식을 사고 그 가정이 참 이렇게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술을 사고 마약을 사고 그 아빠가 더 망가진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인간이 건강해도 정신이 망가지면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돈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고통을 당하는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물질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간질에 걸린 어린아이 가지고 밑에 땅에 있었던 제자들은 해결을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왜 우리는 안됩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믿음이 부족해서 다른 말씀은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마귀들이 장난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 마귀가 장난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심지어 교회까지 동성애조차도 합법화시키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 향해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늘나라의 경험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현실 앞에 이 땅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 간질로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 방황하며 헤매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이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라고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요 기도해야 될 거 참 많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 자녀들 참 기도해야 될 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경험한 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요 그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따라 나오고 그냥 아빠 엄마가 목사 장로니까 그냥 아빠 엄마 눈치 때문에 나와주고 오늘 날 지금 우리 이민교회의 이세들이 그런 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신앙 고백이 무엇이며 주님은 예수 우리 또는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볼 때에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하늘나라를 보셔야 이 땅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는 일 하지 마십시다 자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한 번 얘기해 보면요 별 거 아니에요 결국 자존심 문제고요 왜 나를 무시했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늘나라를 경험해 하늘나라를 경험해야 말씀과 기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요 왜 복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예수 그리토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구원할 수가 있고 치유할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